음악 CNN 이실방송은 부위물제거기를 발명하여 특허를 받고 세계특허도 출원중인 최동주 대표를 만났습니다. 최동주 대표는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 해가 이해가 갈 것이라고 봅니다. 전국 소아천 계곡에서 해마다 여름이면 비가 오면 1년 탑초가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서 비가 50mm, 100mm만 와도 잡초들이 그 물에 핥혀 가면서 오염을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고 수년간 연구한 끝에 부위물 수거장치 특허를 받았으며 세계특허도 출원중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부위물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서 녹조가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녹조를 제거한 것에 우리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연구한 것은 이렇게 녹조 제거와 지금 냇가에 물속에 들어 묻혀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에 또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밤이 되면 공기와 바람으로 낮에는 여기서 저기에 깔려 있다가 우리 코 입으로 흡입되어 미세먼지와 같이 감기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가정폐수와 축산물의 폐수, 공장폐수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나 이렇게 생각한 부위물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리머리 부위물 수거장치를 만들어 특허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발명한 장치는 언제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하며 심각하게 제기된 농약병 등 쓰레기 부위물을 수거합니다. 수거한 폐기물은 음식 쓰레기와 같이 퇴비로 만들어 농촌 친환경 사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부위물 여러가지 생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위물 제거기를 발명하여 특허를 받고 세계 특허도 출원중인 최동주 대표를 만났습니다. CNN 21방송 임낙관입니다. 광주의 목소리 아나운서 나선희 소통의 아이콘이 되다 당당하고 정확하고 따뜻한 스피치가 당신의 경쟁력입니다. 말 잘하고 싶은 분들께 잘 말하는 법으로 힘을 실어드립니다. 나선희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즈 소통의 아이콘이 되다 나선희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즈 나선희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즈 나선희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즈 사은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즈 나선희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즈 도움나attenattenattenattenattenattenattenatten village 성격들로 펜이니케이션 Christmas 나선희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허거우면 흥믄이 되다 난이ernen 공격들로 펜이니케이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식회사 드림에이스는 부동산 임대 중개업종 기업으로 부동산 매매 분양업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업 드림에이스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선두주자 드림에이스 선교활동으로 우간다의 9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행복과 사랑을 나눠주는 1등 부동산 중개업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인하는 드림에이스 부동산 중개업의 선두주자 드림에이스